깜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가수 박서진 군은 평소에도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오늘 사친시 인재육성자재단에 지금 내가 일시백 채고 있습니다. 천만원당 희망나눔사천 천만원을 기부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금전단은 시장님과 의장님에게 직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천만원이고요. 내년에는 제가 볼지에는 이를 정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녀를 찍어주십니다. 잘 찍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녀를 찍어주십니다. ena